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벌떼처럼 일어나게 맞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 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정치보부가 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나름대로 안심을 하고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수사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갑자기 지각변동이 일어나듯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보복으로 들릴 수 있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딜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라는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 이해찬 전 대표는 어딜 감히 그랬어요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선언했다 최재성 전 민정수석 미친 사람 뱃속에 보복의 칼 최재성은 윤석열 뱃속에 보복의 칼이 들었다 미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윤건영은 참 나쁜 후보다 그랬고 강기정 노영민 기타 등등 민주당에 입이 있는 사람은 다 벌떡 일어나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 마치 충성경쟁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만 해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듯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잇는데도 못 본 척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대답해야 합니다 이거는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었고 깨끗하다는 뜻인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런 취지로 한 말입니까 울산 선거공작 사건 그 검찰의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이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 그것을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거 대통령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태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때 이상직 전 의원이 이렇게 저렇게 개입돼 있다는 그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일입니까 정말 처음 듣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요 없는 잘못을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하겠다 뭔가 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파악 또는 현실에 대한 상황 분석 그걸 또 국민들 앞에 말하는 그런 방식이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일곱 개 통신사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선거 결과가 3월 9일 날 치러지는 선거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에는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부적절하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남북정상회담 같은 것은 물 건너가고 꿈도 없고 못 꿀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정확하게 해보고 넘어갑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윤석열이 되면 그건 절대 꿈도 못 꿀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연합뉴스하고 해외 여섯 개 통신사 도합 일곱 개 통신사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상회담은 이제 다시는 꿈도 못 꿀 것이다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말로 이상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결국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당의 제1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시한다 이게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옮겨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우리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원칙론에 대해서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28일간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사사건건 트집잡아 공격하려고 하는 전초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의 논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발언과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노 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논란 이것은 매우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뒤 사면 초과로 꽁꽁 묶여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들한테 이게 웬떡이냐 어떤 좌표를 찍어준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유기의식을 고향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입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오늘부터 우리들의 모든 집중포안은 윤석열에게 집중된다 이러한 자기 진영의 결집효과 이게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 저쪽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중도층 중에서 윤석열 후보 입에서 적폐청산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재명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지지율이 오르자 되살아난 윤석열 후보의 진중치 못한 언행 네 그런가 하면 사설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일보 정치부의 황대진 차장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의 집권 여당은 실컷 야당을 때리고 챙길 것까지 다 챙겼는데 이제 와서 보복당할까 걱정을 한다니 이런 내용입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야권을 적폐로 몰았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삼고 각 부처에 전담기구를 설치했을 정도다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다른 데서는 200명이 넘는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다 조국 목숨을 끊은 사람은 5명입니다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의 수사를 받다가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5명 소거랑을 찬 사람은 200명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1000명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을 서초동파와 광화문파로 분열시켰다 그래놓고 그래놓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되자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우리나라와 민주주의에서 남은 마지막 과제가 통합과 화합입니다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니 라고 칼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스럽다 이런 거죠 자기네들은 5년 동안 법 야권을 그렇게 몽둥이지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선거가 두렵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